이거 찾으세요. 이거 찾으세요. 전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? 저는 안 쓸 거예요. 생라면 먹습니다. 생라면이요? 네.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침대를 다 먹는다. 진짜 없네 하나도.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? 거의 안 쓰려고 할걸. 그렇지 않아요? 지금은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.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? 나중에 이게 다 돈이거든요. 저거 암만 저거 있으면 뭐합니까? 내 땅에다 갖다 놓으면 끝이지. 후기가 아무도 못 가져가네.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. 아 저 햇반 하나만 주세요 햇반. 아 그러면 우리 저 끓여서 같이 주실 거면 제가 라면 좀 드리고요. 아니 아니에요 생라면 드세요. 아 안 하실 거예요? 네 저희 전자렌트에 돌리고 있습니다. 됐습니다. 야 이러면 우리 모두가 죽어. 아니 다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집을 얻어야 돼? 그냥 사면 안 돼도 해? 그렇게 없어? 아 정말 진짜? 저희 선생님. 네? 제가 라면을 끓여드릴 테니까 햇반 두 개만 주세요. 아 라면 하나에 햇반은 좀 심하시잖아요. 아니 그거 원래 내 거예요. 내 집안은 또 뭔데. 그거는 우리가 서로 좀 예? 그때는 저 왕래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. 뭘 원하는 건 원하는 적 없었는데. 뭐라고요? 안 띄? 당신 세골아 자고 싶어? 아 돌아버리겠네. 한 번을 내고 와서 잡으라고. 그러니까 라면 끓여 드릴게요. 그럼 저 라면 좀 끓여주세요. 라면 다 같이 끓여 먹어요. 네 아주 끓여. 아 이거 진짜 없는 사람 서름이. 자. 저희 일곱 명이니까 일곱 개 끓입시다. 와 부엌 쪽으로 갔어야 했네 부엌 쪽으로. 형 주지 말자 그냥. 주지 말자. 뭐하러 줘. 우리 배구리 이거 왜 뜯길래. 와 이거 아주 주지마 주지마. 나도 멀리 가고 있겠네. 안 진대. 뭐라고? 밥 안 진대요. 아 미안하면 됐어요. 주지마. 나도 포스트푸드 마셔. 나도 포스트푸드 마셔. 야 이 자식들아. 이건 사기에요 사기. 야 이 도덕놈들아. 야 저. 아니 그러면 해야 할 수 있는 없든가.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인데 아저씨. 아니 진짜 안 죽였다는 거야 지금? 아니 이건 진짜 아닙니다. 아 그 신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니 또 잠깐만. 아니 오빠 제가 제 땅을 갈게 해드릴게 오빠가 가서 설득을 한번 시켜볼게요. 갈게 해주는 건 안돼 누나가 업어줘야지. 가면 내가 업어드릴게요 오빠. 니가 어떻게 한다고. 아 왜 업어 못 업어. 빨리 업어봐요. 야 너 이러다가. 아 라멘 빨리 먹어도 돼. 아니 잠깐만.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야 지효야. 야 너. 야 지효야. 여기까지가. 잘 먹자 잘 먹자. 어 됐다 잘 먹자. 잘 먹자 잘 먹자. 어 됐다 잘 먹자. 할아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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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지요. 태양이 나라. 와 이거. 와 이거 진짜. 아 알았어. 야 이거 전쟁이야. 아니 오빠. 야 전쟁 얼마 전에. 아니요. 태양이 나라 형. 하아씨. 저기 나는. 나는 너무 진짜. 태양이 줘요. 태양이 아저씨. 저 임아주 씨 사과하라고 그래요. 사과 좀 나와서 좀 사과해요. 어딜 나와요? 사과를 해 일단 사과. 내 앞에 사과하라고 그래요. 선생님 왜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. 저 사과를 해요. 정희야.